경치가 엄청 좋네요 오늘은 2일 차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도 이제 자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동훈 씨랑 스시 초밥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 브이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죠 또 라이트분들 만난 그날 일단 제가 계산을 했는데 그게 동훈 씨가 마음에 걸렸었는지 초밥을 사주겠다면서 오늘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초밥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저랑 동훈이랑 가게 됐고 기대가 되네요 뷰 잘 보셨나요?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보죠 2번 타임 2번 타임 2번 타임 2번 타임 여기 길을 막아놨습니다 주말에 길을 막아놓는군요 신기하네 2번 타임 2번 타임 2번 타임 2번 타임 2번 타임 2번 타임 여기 길거리 여기서 막 사진을 엄청 찍으시네 다들 잠시만요 여기 사진을 많이 찍는 포토스팟인가봐요 아 멋집니다 이렇게 길을 여기 막 다 다녀 사람들이 신기하네 네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초밥 먹고 초밥 먹는 건 쇼츠로 올려드릴 테니까 후딱 먹고 오겠습니다 뾰로롱 아 동훈씨가 또 맛있는 스시를 사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유순이 형이 스시를 사준적이 또 있겠다며 아 이제 보답하는 스시 먹는 장면은 선동리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또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보죠 아 왜 이렇게 이쁘냐 김자를 내가 처음 가봤나? 너무 이쁜데 이리로 가볼까요? 네 김자 거의 안 왔어요 그렇지 거의 안 왔어요 되게 이쁘다 네 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김자 거리를 걷고 있고 카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다음 횡선지에 대한 계획을 짜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쿄에 있는 포켓몬센터에 한번 와봤고 네 이곳의 영상들은 우리 선동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 아 아 일단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 아 아 아 아 네 제가 일본에 오면 항상 오는 곳인 비쿠카메라 들려서 간소하게 쇼핑하고 또 이동을 합니다 어제 왔던 시부야라서 익숙하네요 날씨도 어제보다 더 시원한 것 같고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네 네 네 곧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진짜 맵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아 드디어 이 거치대를 샀습니다 셀카봉 느낌도 나고 책상 거치에 두고 촬영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거치대를 하나 샀고 이거는 좀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쭉 한번 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고요 마우스 하나 샀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그냥 뭐 네 마우스 배달을 샀습니다 두껍고 조그만 걸로 이렇게만 오늘은 쇼핑을 했고 매일 태풍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일모레가 거의 일본을 관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인게 또 여러분들께서 오시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교통편이나 이런게 좀 결항이 되면 안되니까 그런점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현재까지 날씨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내일모레부터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여행 2일차 일본 여행이 아니죠 일본 출정 2일차 느낀 점은 굉장히 익숙한 느낌? 굉장히 오랜만에 익숙한 곳에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왠 또 다른 국가를 가면 이렇게 막 돌아다닌 적이 많았구나 하데아스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그렇네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많이 오다보니까 익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좀 일찍 자서 내일 컨디션을 풀어 올려야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딱히 보여드리는게 없네요 선동리 채널에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하루 보냈습니다 아 날씨가 좋아야 될텐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화이팅! wake up 마이 만두 올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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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동하는 손동자. 손동하는 손동자. 손동하는 손동자 손동운입니다. 여기는 누구세요? 향유섭이요. 여기는요? 네 안녕하세요. 기광하는 기광자 이기광입니다. 제가 한 거잖아요. 아무튼 일단 거의 공연이 끝났고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게 또 엘리베이터라는 사실 여러분들 놀라지 않나요? 엄청 넓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지만 공연용. 공연할 때 공연용으로. 저희 집 안팡 같네요. 안락하죠. 네. 아무튼 팬 이벤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equilian 라이베이터 프랑스 Sul ideierten 수입니다. боль 그렇죠. 아아.. 동가 촬영 중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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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네네 박넌 유튜브 ㅋㅋㅋㅋㅋㅋ 네.. 네.. 参りたいと思います いやー それではのじゅんさんの質問を参りたいとお願いします 放浪者ゆんのじゅん、いつも楽しく拝見しています どうもゆとる 個人的にプライベートで日本で行ってみたい場所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質問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どじゅんさん どこかな?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5박6일간 일본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점심이고요 오후 1시 반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에 와서 너무 좋았고 일본에 계신 우리 라이트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을 멤버들이랑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출장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채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최대한 잘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많은 기대 말고 적당한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시간이 되면 국내여행 한 곳 정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잠시 또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여행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영상들 숏으로나마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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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